안녕하세요. 김상순TV 편집팀입니다. 중국사회고발 309번째는 차이나는 차이나 부실공사 종합편입니다. 영상을 보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자막으로 설명드릴게요. 바로 보시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이 모든 가게 장식은 생기지널 입니다. 이것은 수백만 원의 가게 장식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플레스 파크에 압니다. 이 장식은 손으로 내놔을 닫힐을 때 이것은 장식입니다. 이것은 이 장식입니다. 이것은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의 자료입니다. 이것을 대체의 장식입니다. 이것은 이 장식입니다. 이것은 이 장식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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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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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